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까리까의 리까리까에요. 오늘은요. 커피를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카포트죠. 제가 모카포트 사용하는 방법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달아드릴 거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비알레띠 매장을 찾아가서 그 비알레띠 매장에는 어떤 종류의 모카포트들이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커피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니까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모카포트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탈리아 바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커피 가루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어로는 찰데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캡슐용 커피하고는 또 다른 이렇게 정말 그 필터만 통과하는 이런 찰데라는 것을 팔고 있거든요. 하는 방법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캡슐용 커피 만드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캡슐이 아니고 이렇게 필터만 있는 이런 찰데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캡슐용 커피에 대한 것은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 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캡슐용 커피가 아주 유행을 하고 지금 시장을 많이 그 잠식하고 있는데요. 캡슐용 커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커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것이 지금 가정용 커피 머신인데요. 원두 커피 그러니까 원두 알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즉석에서 커피가 갈려서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커피 머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캡슐용 커피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죠. 아주 편리한데다가 커피 맛도 꽤 좋은 편이어서 바에서 마시는 커피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맛도 좋고 편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가정에서는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방법과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지 알아볼게요. 이 자료는 어디서 참고를 했냐 하면요. 이탈리아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 알뜨로곤수모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나온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알뜨로곤수모에 의하면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모카포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여기 이 모카포트를 사용해서 나온 그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되고요. 이 모카포트를 만든 알루미늄은 나중에 전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버릴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커피를 만드는 방법 친환경적인 요소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가루를 사용하거나 찰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족명처럼 원두커피를 그 자리에서 갈아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그 다음이고요.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면에서만 본다면 이 캡슐용 커피가 환경파괴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실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캡슐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커피보다 그 포장을 하고 있는 이 캡슐이 더 환경오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캡슐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릴게요. 캡슐 커피 머신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캡슐을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이 면에서만 봤을 때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모카포트가 가장 친환경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